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 뉴스 첫 소식입니다. 조지아 주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5월 13일까지 연장했고, 자택대피령은 4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자택대피령,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의사는 지난 8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5월 13일까지 연장하고, 자택대피령은 4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자택대피령의 차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지방정부나 연방정부는 State of Emergency, 즉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정부들의 비상계획이 발동되며, 비상예산이 사용 가능해집니다. 또한 정부는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권한을 부여받으며, 관련법이나 절차를 일부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해당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목적도 있습니다. Shelter in Place, 즉 자택대피령이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외출을 제한하는 것을 요청하는 명령입니다. 식료품 구입, 은행 방문, 필수직종의 출근 등을 제외한 활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중보건비상사태 선포는 비상상황 대처를 위해 정부의 권한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자택대피령은 확장된 권한으로 정부가 내리는 명령의 한 종류입니다. 조지아주의 비상사태 발령 행정명령과 자택대피령 발령 행정명령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3월 14일 발령된 공중보건비상사태 행정명령에는 조지아법에 따라 주지사에게 비상사태를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해당 비상사태를 발령함으로써 특정 비상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4월 2일 발령된 주 전체 자택대피령 행정명령에는 공중보건비상사태에 따라 주지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특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과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자택대피령을 내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9일 기준 조지아주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나 외출 자제 등에 대한 명령은 4월 30일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며, 코로나19에 대한 주의 비상대처는 5월 13일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후 사태 진행에 따라 주 정부는 비상사태와 자택대피령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발병이 작년 12월 31일 공식 보고됐습니다. 오늘로 100일째 됐습니다. 코로나19 발병이 국제사회에 공식 보고된 지 100일 만에 전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150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의 조지아는 어땠을까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존스토킨스의 오늘인 9일 오후 3시 35분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사망자가 158만 2,904명, 사망자 9만 4,8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가 45만 2,582명으로 전세계 확진자의 10명 중 3명은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뒤이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순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이탈리아 1만 8,279명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으며 스페인, 미국, 프랑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확진 환자 1만 4,23명, 사망자 2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 보건당국의 9일 정오 발표에 따르면 조지아준의 확진 환자는 1만 5,66명, 사망자는 3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별별 분포로는 남성 44%, 여성 54%로 집계됐고 인종별로는 흑인 20.62%, 백인 15.27%, 기타 1.46%, 미확인 수치 62.65%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확진 환자 및 사망자 분포입니다.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 1,276명, 사망자 75명입니다. 디켓 카운티 확진 환자 742명, 사망자 12명입니다. 카운티 확진 환자 629명, 사망자 29명입니다. 귀넥 카운티 확진 환자 603명, 사망자 17명입니다. 당초 3월 24일로 예정되었던 조지아주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가 5월 19일로 한 차례 연기되었다가 오늘 6월 9일로 일정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조지아 브래드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은 조지아주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5월 13일로 연장돼 예비선거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6월 9일로 예정된 조지아 예비선거에선 직접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글라스 카운티에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4월 10일부터 더글라스빌 헌터 메모리얼 공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경기부양법 현금 지급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이르면 오늘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금 자동환급 계좌 설정을 해놓으셨다면 은행의 처리에 따라 4월 9일에서 4월 14일 사이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피해를 받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현금을 직접 지급할 예정인데 이르면 오늘부터 수령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4월 9일부터 세금 자동환급 계좌를 설정한 5천만 명에게 은행의 처리에 따라 4월 9일에서 4월 14일 사이에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좌를 설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편으로 수표를 발송받게 되는데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최대 9월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개인에게 1,200달러, 부부에게 2,400달러, 자녀 한 명당 500달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검사시설 부족으로 귀넷, 뉴튼, 록델, 세계카운티 보건 관계자가 검진소 설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브홍 기자입니다. 인피니티 에너지센터가 코로나19 검진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를 비롯해 뉴튼 카운티와 락델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들은 회의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임시 검진소로 인피니티 에너지센터와 조지아 국제 승마장 등을 활용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보건국의 차드 와딘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검진소가 부족할 경우 귀넷 인피니티 에너지센터를 원거리 검진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귀넷 카운티 관광청에 따르면 인피니티센터 측도 검진 키트 물량 확보로 수용성이 향상되는 시점에 원거리 검진소 활용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피니티 에너지센터의 경우 새로 만들어진 주차 빌딩을 검진소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KTN 뉴스룸은 내일도 최선을 다해 교민 여러분께 소식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TN 뉴스 스토봉입니다. 감사합니다.